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게임은 달토끼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달토끼 키우기 오늘이 이제 3회차인데 원래 3회차를 이제 되게 늦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생각해보니까 스킬 뽑기를 안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스킬 뽑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바로 3회차를 찍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3회차 가져왔습니다 게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또 계속해서 방치를 했는데 현재 전투력 7968억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레벨도 1070까지 이렇게 올렸고 능력치는 뭐 대충 열었습니다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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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것들은 아직 맥스를 못 찍었어요 자 그리고 보석을 또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4만 3천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션 보상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싹 다 받아 봐라 몇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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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개 생겨구 자 그리고 오늘은 패스를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사놓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거면은 이 토끼 패스도 지금 끝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다가 오늘은 뭘 현질하냐 일단 패스부터 싹 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모든 패스 싹 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싹 다 받을 수가 있다 아 작당히 받아야죠 야 이걸 드디어 받네 드디어 받어 항상 잠겨있어가지고 좀 찝찝했는데 어 사길 잘했다 어 보상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케이 보상 다 받았구 자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되긴 했어요 일단 뭐가 됐냐면은 여기 스킬 프리셋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킬 저장할 수 있는 칸이 3개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게 대박입니다 다크포스 상향됐어요 저번에 제가 이거 실망이라고 했었는데 아주 대박으로 상향했다 어? 자 이렇게 다크포스 갑니다 쭈앗 따 따 이렇게 두 번이 터진다 아? 아니 적당히 상향해야지 굉장히 좋아졌어요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지고 두 번이나 터집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데미지가 좀 내려갔어요 그게 좀 아쉽고 여기 있는 모든 스킬 레벨을 다 올려줘야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싹 다 만렙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스킬 각성에 오각까지 하면은 또 굉장히 사기더라고요 능력이 모든 스킬이 다 그래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오늘은 현질 오지게 해가지고 스킬을 오각을 찍었으면은 좋겠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 전투력을 꽤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랭킹이 120등이야 오히려 밀려났어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게임 24시간 돌려나 이거?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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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수 답답? 아하 랭킹 랭킹 58등 석수 답답 잘 봤어? 아? 자 그리고 장비 레벨도 이게 레벨 100을 찍어놓으면은 무슨 보상으로 또 보석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유니크 하급까지는 만렙을 찍어놨습니다 현재 100렙이 또 만렙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다가 꽂기 해야죠 하기 전에 현질부터 해야죠 제가 얼마전에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거를 구입하는게 좋대요 스킬포키 패키지 일주일마다 다섯번씩 요렇게 구매할 수 있는건데 스킬포키 50장이랑 루이 16000개씩 줘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 다섯번 다 구입하고 이 루이 패키지 11만원짜리 몇번 구입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11만원짜리 다이아 두번이랑 스킬포키 패키지 5만9천원짜리 다섯번 구입을 했습니다 우편함에서 받자 다이아 몇개나 줄라나? 어 요번에 스킬포키 엄청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자 다 받았고 다이아가 32만개? 어 그렇게 많은거 같진 않은데 뭔가? 아닌가 많은건가? 자 그러면 이 32만 다이아를 전부 다 뽑기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스킬포키는 왜 다섯번씩 돼? 아이 뭐 아무튼 몇번 뽑기하는지 나도 몰라 엄청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? 바로 계속 뽑아그냥 오늘 오각 찍어보자고 찍어죽어죽어버려야지 자 그럼 빠르게 뽑고 옵니다 오케이 다 뽑았고 생각보다 몇번 못 뽑은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일단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꽤 많이 나왔는데 아예 못 뽑은건도 있어 와 레전드는 진짜 안나왔다 오각 되는거 맞아? 이거 딱 봐도 안될거 같은데 일단은 각성을 한번 해볼게요 오 오각 찍었네 어우 다행이다 하나라도 찍어서 다행입니다 어 하나가 아닌데 꽤 많이 할 수 있겠는디? 자 이제 각성 싹 다해 각성 싹 다해 아? 이 파이어볼이 사기래요 기본 공격시 5% 확률로 대상있게 파이어볼을 발사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그냥 대박이란 얘기야 지금 이 오각을 하게 되면은 방치하는 사냥터도 좀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-4에서 놀고 있거든요 아니다 4-5에서 놀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오각 찍는거 생각보다 많네 잠깐만 4-5 넘어가는데 몇개 필요하지? 16개? 어우 많이 필요하네 설마 오각 찍었는데 이거 중복 나오나? 오케이 각성은 다 해줬고 오각은 뭐 요정도 해줬네요 뭐 이정도면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뽑기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이게 지금 중복이 뜨나 안뜨나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자 업적 보상 받았고 과연? 아 뭐야 이거 중복 뜨는구나 이거를 뭐 당연하다라고 해야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 끝난게 아니에요 레벨업을 해야됩니다 이거 강화석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뭔가? 와 지금 강화했는데 부족하네요 강화석이 강화석 엄청 많았는데 다 썼네 아 근데 덕분에 전투력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7천억이었는데 1초 됐어요 1초 3천억 이 정도면은 오 순식간에 69등까지 올라왔습니다 120등에서 아 요것이 스킬의 위력인가? 자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스킬 세팅 뭐 아무것도 안하고 아 아니다 조금 바꿔야겠다 메테오 배웠으니까 한번 껴봐야죠 난 메테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? 이펙트가 자 메테오 어? 쓴거요? 아 예예 내가 직접 조종할게 자 간다 메테오 이렇게 쓰면은 어허허허 이거를 좋다고 해야되나? 내가 생각한 그런 메테오가 아닌데? 아니 뭐 아무튼 카오방 한번 돌아 봅시다 저번에 7단계에서 멈췄었는데 이번에는 갱 깰 것 같아요 오토로 그냥 냅둬 볼게요 아 이럴 줄 알았다 아 너무 세졌어 또 이거 스킬 하나 때문에 난리 났구만 또 잘하면은 이거 다음 단계도 깨겠는데요? 와 다크포스가 진짜 너무 상향이 잘 됐다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크코인 9천개인데 아무튼 S랭크로 클리어했고 자 다음 권장전투력 1조 2천억입니다 되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몸머리 하면서 할게요 뭐 잡는거 보니까 뭐 걍 깼는데요 이거? 어 뭐야? 아 이게 된다고? 아 맞지만 않으면은 깰 것 같은데요 자 다크포스 그렇지 와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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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포스 가라치 S랭크 설마 9단계 깨려나? 안되겠지? 권장전투력이 2조 5천억이거든요? 일단 들어가볼게 자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몸머리 하면서 아 이건 안되겠다 네 죽었구요 B랭크 나머지는 소탕 이렇게 돌려주고 자 이번엔 스킬 던전 할 차례인데 여기는 보스를 잡는 거였죠? 여기는 제가 스킬 세팅을 따로 하고 들어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보스 전용으로다가 오케이 스킬 세팅 대충 했고 입장하자 이쯤 되면은 보스 같은 거는 웬만하면은 수동 아니 잠깐만 걍 깼는데? 수동으로 돌리더라구요 근데 이건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? 잠깐만 설마 이것도 걍 깼겠어? 설마? 자 오토로 돌릴게요 그냥 어? 야 여기 이렇게 빡세다고? 어 이 정도야? 아 이거는 못 깼다 어 이거 좀 많이 빡세구나 반피도 못 가겠는데 이거는? 아 못 깼구요 체력이 너무 딸린다 이거는 자 그럼 이번에 월드보스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혼자 했는데 데미지를 11조를 넣었거든요 저번에 1조 넣었었죠? 뭐 얼마나 넣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넣을 것 같진 않은데 바로다가 월드보스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거 왜 또 정산중이야 아 2시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4-6으로 한번 가볼까? 방치 되나 모르겄네 제발 됐으면 좋겄다 아 쉽지가 않네 잘 안 죽어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뭐 방치해도 될 것 같은데요? 괜찮네 어 뭐야 다크포스 여기 상점에 생겼네 이거 원래 없지 않았어요? 에헤헤헤 아니 갑자기 생겼네? 어 근데 좀 비싸다 1200개 이거 모았다가 이거 사야겠다 잘됐네 스킬룸도 한번 뽑아봐야겠다 오 뭐야 괜찮은 거 나온 것 같은데? 레전드 스킬룬 나왔습니다 이게 뭔 스킬이야? 빛의 특익점? 아 좋은 건가? 그리고 이게 저번에 보니까 유니크보다 에픽이 좋은 거였습니다 난 뭔가 당연히 유니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바로다가 쏙쏙 개 답답하네 아 근데 뭐 쓸만한 룬이 안 나왔네 내가 쓰는 스킬이 나왔어야 됐는데 아니 빛의 특익점 뭔데 이거 한 번 써봐야겠다 자 이렇게 갈아 꼈고 빛의 특익점 한 번 써봐라 어 빛의 특익점 트위... 어? 뭐야 빛의 특익점!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걸로 몬스터를 잡으면 재사용 대기시간이 30% 줄어들어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만화를 소모할 수가 있네요 결론은 만화 소모가 굉장히 빠른 스킬이다 결론은 안 쓴다 아 뭐야 나 왜 또 죽었어 아 여기서 방치하면 안 되네 아니 4-6에서 방치하기가 빡세네 자 일단은 월드보스가 2시에 열리는 관계로 2시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 15분인데 그때동안 계속 방치해놓을게요 자 2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방치했더니 돈이 695조나 모였네요 아 싸그리 업그레이드 요렇게 하고 채팅보니까 누가 안녕하세요 케케케 했는데 뭐지? 아 바로 따라해줄게 안녕하세요 케케케 확인 자 뭐 아무튼 계속 방치하면서 이 카페 보면서 스킬 트리를 좀 바꿔봤는데 월드보스 전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월드보스 할 때는 오토로 안 돌리고 제가 직접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야지 데미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월드보스 3단계로 도전 가자 자 일단은 공략을 대충 봤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보스가 전체 공격 스킬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스턴 걸어가지고 끊어주는 게 중요한데 브레이크 타임으로 말이죠 초반에는 딜 요렇게 대충 넣다가 벌써 8초 넣었네요 어 브레이크 타임 또 들어왔고 생각보다 딜을 너무 잘 넣었는데 이거? 자 망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어이 수동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 타이밍을 잘 못 잡겠다 자 다시 합니다 초반에는 그냥 스킬 다 써야겠다 브레이크 타임이 빨리 돌아오네 장판 지금이다 지금 요렇게 스턴 걸어주고 뭐지? 어 이거 커스 오각 찍어가지고 대상을 5초간 기절시킵니다 이거 기절시켜야 되는데 왜 기절 안 시키지? 커스로 하면 안 되나? 뭐지? 자 다시 합니다 어 뭔가 좀 잘못됐네 자 첫 번째 브레이크 타임 8초 바로 넣었고 어 생각보다 완전 세졌어요 지금 자 또 망했고 다시 할게요 아 초반에 스킬 쓰면 안 되겠다 아 이번에 제발 성공하자 스킬 아꼈다가 그냥 장판 나올 때 바로 끊어줄게요 그게 날 것 같아요 오케이 장판 시작했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때 요렇게 싹 다 끊어버리면서 브레이크 타임 들어오면서 그렇지 스킬 다 써버리면서 데미지 오지게 넣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요런 식으로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그렇지 데미지 9초 넣었고 자 또 장판 기다렸다가 똑같이 합니다 어 자 장판 시작했고 지금 브레이크 타임 노리면서 그렇지 요렇게 해주는 거거든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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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14초 넣었고요 아 요번에 제대로다 지대로다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이게 보스가 장판 스킬을 쓸 때 CC기를 넣어주면은 요런 식으로 끊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다가 또 쓰고요 이렇게 그렇지 이게 제가 봤을 땐 커스 스킬이 좀 오류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커스가 오각을 찍으면 스턴이 매겨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왜 안 되지? 이번에 신기록 제대로 찍겠는데 44초 남았고요 장판 스킬 또 이렇게 나오면서 메테오로 한번 끊어주고 다 바로 또 브레이크 타임 들어갑니다 30초 넣었고요 이 정도면은 40초까지는 안 되겠네요 지금 시간초가 딸리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냥 스킬 막 쓰도록 하겠습니다 7초 남았는데 3초 2초 1초 36초 이 정도면은 그랜드 마스터예요 이렇게 해도? 124등? 어? 아니네? 랭킹 86등이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지금 챌린저 3인데 아 유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다시 또 그랜드 마스터로 내려갈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9단계 보스 이거 도전하면은 깰 것 같은데 아까는 너무 막 해버려가지고 클리어를 못했었네요 아 이거 뭔가 좀 아쉽다 열쇠 좀 아낄걸 열쇠는 현실도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이제 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스킬 언제 만렙 다 찍냐? 조각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디? 그렇다고 다크코인으로 이거를 살 수는 없잖아 너무 아까운 짓 아니야? 결론은 뭐냐?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젠 진짜 방치만 해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대박 업데이트 안 나오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레전드 다음 신화 등급 무기도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여태까지 많은 게임들이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뭔가 코스튬도 조금 추가가 될 것 같고 등등등등 여러 업데이트가 있겠죠 앞으로 네 달토끼 키우기 3회차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